놀라운 수익 어썸입니다 오늘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와서 들고 왔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저번 주말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셀트리온 관련해서 30만원 전에 제가 한번 매수를 확실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왜 갈 수밖에 없나 자 오늘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탄항하는 근거들과 객관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 해주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자 주가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죠 2시 20분입니다 2시 20분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32만 2천원에 대한 부분을 찍고요 이때 다시 조금 지수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요 부분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수는 금세 다시 반등을 하였고 결국 31만 8천원 구간에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죠 금일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하나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딱 이 시점이죠 속보 당대본 9월 셀트리온 10월 gc60자 코로나 치료제 생산한다 자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치료제 생산이 가시화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권중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셀트리온이 9월부터 gc 녹십자가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권중욱 본부장은 혈장 치료제는 지난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이상에 대한 시험계획 승인이 나서 6개 의료기관에서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안정성 및 유효성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권중욱 본부장은 또 오늘 임삼시험용 2차 혈장제제 생산을 개시하고 10월 중순에 제제공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셀트리온이 개발중인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권중욱 본부장은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천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본부장은 셀트리온에 대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2상 3상을 심사중이며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량생산에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제 서회장이 나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한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현재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에 진입했는데 9월 말부터는 2상과 3상 진행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2상에서 탁월한 효능 안정성이 확인된다면 연말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5월 임상 3상이 끝날 것으로 보고 국내의 필요 수량만큼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부터 선행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라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가 아닌 셀트리온이 선행적으로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박스권 구간과 지지구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구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는데요 현재 지지구간이 나오면서 박스권 구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호재로 인해서 장대양봉, 긴 캔들이 두 번 이상 나타나면서 이 구간을 강하게 매물대를 소화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의 행보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호재성 기사들은 이 셀트리온의 앞으로 가는 주가에 오히려 좋은 주가 흐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셀트리온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드렸고요 저희 어썸투자클럽의 정보를 원하시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휴대폰 번호로 성함만 적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